매일 먹으면 좋은 올리브유 효능과 먹는 방법은 올리브유가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효능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를 비롯해 폴리페놀, 토코페롤, 오메가구 불포화 지방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성분은 장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소화력을 돕는 효과를 가지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다양한 건강이 개선에 기여합니다. 리구카버드대 T, H, 첸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지 이상의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은 치매와 관련된 사망 위험이 낮았으며 올리브유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하여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를 섭취할 때는 오일 생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부담이 될 경우 토마토와 섞거나 샐러드에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수저로는 2스푼 정도, 소주잔으로는 20ml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섭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올리브유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살리기 위해 올리브유의 섭취량과 섭취 방법에 주의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매일 먹으면 좋은 올리브유 효능과 먹는 방법은 작성자 디모테오